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단 한 대만 쳐라 18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사람들 중 얼굴 예쁜 아나기나 처녀들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지냈습니다. 관인들 행패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성희롱은 기본이고 몹쓸지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관원도 있었으니까요. 관청의 신고에도 사또가 애써 외면하기 일쑤여서 백성의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연원은 1789년 조성된 혈육원에 있습니다. 제21대 국왕정조는 귀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무덤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사도세자 무덤을 돌보는 능친 사찰로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사찰 건물이 완성된 날 밤 정조의 꿈에 한 마리 용이 나타나더니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구슬을 입에 물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잠에서 깬 정조는 그걸 아버지의 한이 풀린 것으로 받아들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은 임금을 상징함으로 세자임에도 국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주고 구천을 떠돌던 아버지가 비로소 한을 풀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감동한 정조는 용용자의 구슬주자를 써서 사찰 이름을 용주사라고 지었습니다. 엄청난 효자였던 정조는 혈육원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능참봉에게 강력한 반석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구품 말단 표술이지만 능참봉을 비롯한 능지기들은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국왕의 효성을 잘하는 수원 부사는 행여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능지기의 행패를 애써 외면했고 일부 능지기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막에서 공짜 술을 먹는 일은 가벼운 일탈이고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거리를 쏘다니며 우연히 마주친 여인들을 희롱하기 일수였습니다. 때때로 길에서 돈을 뺏거나 심할 경우 부녀자 법당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때에 수군 통제사를 지낸 무관 조심태가 수원 부사로 부임했는데 그는 의협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심태는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능지기들 행패가 극심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여 조심태는 행패 부리는 자는 누구든 붙잡아 드리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현륭은 능지기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열흘이 지나도록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능지기가 과부를 겁탈하려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또 조심태는 능지기에게 허통을 쳤지만 능지기는 현장봄으로 붙잡힌 처지인데도 반성은커녕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원 부사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또는 능지기의 목을 빼어 일벌백개의 본보기로 삼고자 일단 하옥시킨 후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처리가 난감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이 사형할 만큼 죄질이 중하지 않으니 곤장 한 대만 치고 속방하라 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까닭입니다. 곤장 열대도 아니고 단 한 대만이라니 사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죄인 내내 백성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그렇다고 어명을 고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음 날 사건은 형리에게 형틀을 준비시킨 후 곤장 때릴 사령을 조용히 불러 귓속말로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옥에서 끌려 나온 능지기는 형틀에 엎드려 바지가 벗겨진 채 매를 기다렸습니다. 곤장 한 대만 맞으면 된다는 왕명을 이미 파악한 터라 능지기는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고 빙글에 웃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반성 없는 그런 능지기를 보면서 사또는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를 참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소임을 맡은 사령이 우통을 벗고 곤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령이 곤장을 치켜들고 형틀에서 뒤로 물러났을 때 한 대이긴 해도 매는 매인지라 능지기는 긴장한 채 온몸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사령이 큰 소리를 지르며 능지기에게 달려드는 순간 능지기는 눈을 질끈 감고 엉덩이에 힘을 잇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령은 곤장을 내려치지 않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뭔가 자신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사령은 다시 곤장을 높이 들더니 때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 맞춰 능지기도 엉덩이에 힘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사령은 치기 직전에 동작을 멈췄고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한 능지기도 몸에서 기운을 뺐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니 사령은 지치고 어느 순간 능지기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능지기는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치냐면서 속으로 사또와 사령을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령이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방심한 능지기의 엉덩이로서는 느닷없이 날아온 매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능지기의 항문으로 들어간 곤장 바람은 간에 딸린 경락에까지 미쳐 능지기는 그야말로 기죽거리며 웃다가 까물어쳐 죽었습니다. 능지기만 몰랐을 뿐 사실 이 일은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은밀히 신호를 보낼 때까지 사령에게 치는 신용만 반복하라 지시했고 능지기가 방심한 모습을 보이자 비로소 새에게 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능지기가 죽자 조정에서 즉각 진상조사를 나왔으나 사령이 죄인에게 단 한 대만 때렸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기에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능지기의 행패가 사라졌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조심태는 사또로서 여러 업무를 공정히 처리했으며 1791년 훈련대장으로 승진해 한양으로 갔다가 1794년 승격된 수원 부유수로 다시 등용됐고 감동당상을 맡아 수원 화성 왕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심태는 왕으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논공행상에서 우의정 체제공과 함께 가장 뚜렷한 공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역사상식 혼장 조선시대에는 죄인을 대명률에 따라 5형, 즉,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5가지 형벌로 구문해서 처벌했습니다. 이 중에서 매를 때리는 벌은 두 가지입니다. 단면이 둥근 지팡이나 회처리로 때리는 태형 넓적하고 길게 만든 굵은 몽둥이 권장으로 다스리는 장형이 그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형벌은 세 가지인데 감옥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공역하는 도형 멀리 외딴 변경이나 섬에 보내어 가두는 유형 그리고 죄인의 목숨을 끊는 사형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태형과 장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임을 알 수 있지만 권장도 여러 번 행해지거나 충격이 너무 크면 죄인이 죽는 경우가 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형에 처한 양반은 속전이라 하여 돈을 바치고 죄를 면하곤 했습니다.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죄 지은 사람 대신 권장을 맞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권장을 맞는 경우는 양민이나 천민이었고 반역죄 같은 중재가 아닌 한 양반이 권장을 맞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심태가 행한 장형처형은 특이한 사례입니다.